아, 나 이거 몇 번째 제출해야 되는데 근데 차라리 금이 가서 불편해질겠네 나 60인가봐 그래 뭐 괜찮다 진짜 4일 아우 어제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드네 응 발 다치셨나봐요 네 팔 다치셨나봐요 네 발 다치셔서 엄청 불편하시겠다 팔 다치셔서 많이 불편하시겠는데 여러분 축구하다가 다치신거에요? 아니요 저 음악하다가 음악하다가 많이 다칠 일이 있어요? 뭐 위험한 음악 붙이나 뭐 카드락같은거 아시는거에요? 오르간을 하는거에요? 오르간 아세요? 오르간 그거 피아노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발로 이제 범치질 해야지 소리나서 보이는 오르간이요? 발뒤질을 좀 세게 하시는건가요? 아니요 오르간에 건반에 양발 올려서 치다가 새로운거 도장하다가 발 고양이 춤 알아요 발 바꿔서 쳐야되는데 다리 보다더라구요 아 오르간을 양발로 연주하다가 제가 오르간에 연주하다가 발 부상은 제가 살려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의상은 아직도 불안을 하더라구요 팔은 몇 하쳤어요? 뭐 농구했어요? 맞아요 팔이요 축구하려고 하신거에요 왜?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인데 왜 팔을 다치지? 아 제가 이거 꼴팀 파하거든요 아 꼴팀 파하다가 꼴팀 파하다가 이제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팔이 이렇게 다쳤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골팀 사수가 꼴납고 하이파이 되는 하이플미가 가지고 네? 무슨 방금성장 하이파이 그랬어요? 하이파이도 어떻게 구미가 있었지? 와 난 이거 처음 들어놨네 하이파이 저도 처음 들어놨네 저도 처음 들어놨네 맛있게 드세요 예 사장님 메뉴판 좀 드세요 왜 메뉴판인데 왜 메뉴판인데 어 아니야 아니야 다리 불편하시고 제가 갖다 줄게 아니 아니야 계세요 계속 다리 불편하시고 어 메뉴 보고 모르시면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보이세요? 아 아니야 손님이세요 이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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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맛있어요? 아 아 그래요? 맛있어요 그래요? 맛있어 제 다리는 안닭하거든요 네 제 다리는 바닭하지 않아요? 아니 다리가 사삭하진 것 같아요 네 네 안 죽으신 거 봐요 왜 그래요? 아 죄송한데 저요 맥주 한 손으로 짜기가 좀 빡세서 이거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제가 잘 잡아줘요 예 손 좀 잡아주세요 예 깜짝이야 예 예 더 아 아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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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요 하이파이 좋으세요 네 아 이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한 잔 받아도 될까요? 아예 아예 이거 받으셔야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따르셔요 어디다 따르셔요? 어디다 드리면 돼요? 하이파이 따르셔요 네 어? 하이파이 쪽으로 이렇게 따르셔요 네 제가 예의가 좀 가르쳐요 조금만 따르셔요 조금만 따르셔요 많이 못 먹어요 네 어우 예의받으세요 맛있을래 할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잠깐 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 줄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 우리가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? 너무 좋은데 아 예 제가 갈게요 아 아니요 안 잘해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아 알겠지 아 제가 또 이렇게 남성들이랑 합석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네 네 안주는 그런 건 어떨까요? 아까워요 어 닭발이나 혹은 족발 혹은 뭐 오징어 다리 손님 죄송한데 왜 제가 다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다리를 시키는 수 있는 거예요? 아 아니에요 제가 닭발을 빠야죠 발들 워낙 좋아해가지고 죄송한데 저는 술을 좀 마셔서 대리운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제가 운전을요? 술을 아예 안 드시니까 아 팔이 불편한 거 맞죠? 제가 운전하기 좀 불편해가지고 그럼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아 제가 운전 배울 때부터 양 손으로 하는 스팟인데 또 한 손으로 운전하면 위험해가지고 근데 제가 핸들을 잡을 수 있는데 엑셀을 못 밟아요 엑셀 그러면 엑셀은 제가 밟을 테니까 핸들만 좀 잡아주시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핸들 잡고 그쪽이 엑셀을 밟으면 돼 네 그럼 제가 그쪽 위를 올라타야 되나요? 아니면 내가 내가 밑에 있어야 돼 제가 올라타야 돼 아 이번에도 제가 하반진 담당이니까 밑에? 다음에 내려갖고 그쪽 분께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위로 올라타야 될까요?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 화장실 좀 대답해 어어 당연히 불편하신대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화장실 제가 대신 받다 올리니까 네 소변은 제가 대신 받을게요 아니 그쪽이 소변을 대신 봐주시면 제 방이 가벼워지나요? 아 아 아 제가 불편하시면 제가 불쩍해야 되는 게요 목발을 이렇게 잡으면 네 바지 내릴 손이 없거든요 바지만 조금 내려주시면 아 바지만 내려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쪽도 해주세요 저는 이거 바지가 좀 흘러내리는 바지라서 네 제가 바지 이렇게 내리고 잡고 있으면 제 것 좀 잡아주시겠어요? 뭔 개소리야? 안 잡아줘요? 안 잡아줘요? 조준이 안 되니까 제가 잡아주라고요? 네 제가 남의 거는 한 번도 안 잡아가지고 이거 좀 제가 바지 내려드리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도 마무리는 털어놓으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? 지가 왜 털어줘요? 아니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화장실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저거 죄송한데 일단 발 좀 씻어주시면 일단 화장실부터 같이 가시는 걸로 하고 어 죄송하지 죄송하지 아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? 아 네 네 생각하지만 빠르니까 제가 먼저 볼게요 네 문 좀 닫아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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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